자 지금부터는 대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계비지 너무 많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더 조이겠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조이느냐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주겠다. 그러면 그 능력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그 사람이 한 해 갚을 원리금이 그 사람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dsr 40%입니다. 왜 이런 대책이 나온 건지 또 앞으로 더 조인다 그러는데 어떻게 조이는 건지 좀 자세하게 이분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크게 세 가지가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첫째 일단 왜 이렇게까지 초강력으로 규제를 해야 되나 최근에 이제 한은 총재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만나서 뭐라는 얘기겠느냐 가계부채를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알고는 있는데 간과하기 쉬운 잠재적 위험. 이 가계부채를 회색 코뿔소에 비견한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어요. 되게 위험한데 눈에 잘 안 띄는. 맞아요. 그런데 언젠간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왜냐 가계부채 총량도 문제지만 증가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어섰는데 우리 한 해의 경제 규모 한 해 104%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손흥민 선수가 벌어들이는 거 빼고 외국 연예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거 다 합쳐서 1년 동안 다 합친 수익으로 가계비 갚아봅시다. 다 못 갚고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100%를 넘어섰다는 게 선진국들의 경우 보통 한 60에서 70, 8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높고 증가속도도 두 자리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두 자리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아주 강력한 대책인데 세 가지 바뀌는 게 맞습니다. 우선 상환능력 따져서 대출해 주겠다.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여기에다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4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1년 동안 갚아야 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5천만 원이 40%. 2천만 원 이내로 지한하겠다는 거죠. 자 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봉.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5, 4, 20이니까 2천만 원.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원금과 이자 갚는 데 드는 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30개월 장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30개월이니까 6억 원까지 대출된다 이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넘은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 dsr 40%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합치면 지금은 7억이잖아요. 주택대출 6억 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1억 원이니까 내년 1월부터는 두 개 다 합쳐서. 총액. 합쳐서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합쳐서 2억 원 넘으면 1월부터 dsr 40%로 들어가고 이게 내년 하반기 7월부터는 총액이 1억 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아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빚 다 합쳐서 dsr 40%를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더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7억까지도 가능했던 게 내년 1월에는 2억 7월에는 1억으로 낮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바뀌는 게 뭐냐 이러다 보니까 금융권 현재 은행권은 dsr 40%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금융권은 60%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금융권으로 대출이 풍선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저축은행 보험사 할부금융 카드사도 이 규제 50%로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이 금융권으로 가서 빌려야지 해도 거기도 dsr 50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건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전세대출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충격적인 거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으면 사실은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가진 않아요. 그렇죠. 전세대출도 2년 전세 후에 일시로 갚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출 기간이어도 한 40% 이내로 나눠서 월별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원금도 갚아나가라? 네. 이자만 내면 안 된다? 네. 그렇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세대출은 분명 만기 이후니까 일시에 상환하면 되는데 이거를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 일부금을 분할해서 갚으라는 얘기는 정말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날벼락이죠.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크게 바뀌는 것들 알려주셨는데 이게 신규대출부터 적용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소급 적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는 아닌데 내가 은행을 좀 갈아타려고 그래요. 이 금액, 똑같은 금액으로 이 경우는요?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제 만일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 조건이 좋아서 갈아타는 건 가능하지만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하면 안 됩니다. DSR 규제 적용이 됩니다. 아, 지금 걸 가지고 그걸로 갈아는 탈 수 있는데 더 빌리려면 그때는 DSR 대산 다시 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전세대출 빌릴 때는 DSR 적용 안 받는다. 예외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그럼 아까 연봉 5천인 A씨 얘기로 좀 돌아가보죠. A씨가 지방의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사느라 DSR 40%를 이미 꽉 채워서 빚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그 지방의 집 안 팔고 전세로 오려고 대출을 받는다 하면 이 사람 전세대출 그냥 되는 겁니까?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은 이 총량 규제 DSR 규제에서는 제외가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40%를 채웠다는 얘기는 총액 한도를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 13가지를 뒀어요.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니까 이건 봐주자. 그리고 이제 신규 분양하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그러면 전세대출 전세대출 때문에 대출받는 경우는 이 총액에서 빚의 총액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분양주택의 경우에 이제 중도금을 내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좀 봐주자. 또 결혼이나 장례와 같이 긴급하게 소액자금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봐주자. 그러니까 이제 한 13가지 예외를 좀 뒀습니다. 그건 개개인인은 좀 알아보셔야겠네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개개인의 dsi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은행들도 조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사실은 올해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6% 이내로 관리하라고 연초에 5대 금융 이제 여신 담당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 이미 nh농협은 7월부터 한도가 찬 거예요. 그래서 8월부터 전세대출 포함에 다 중단시킨 거예요. 아 은행들도 어느 정도 수준 유지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좋군요. 그러면 내가 dsi 나 지금 충분히 돼서 농협에서 빌리려고 해도 거기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된 게 뭐냐. 그러다가 이제 전세 가을은 이사철 아니겠습니까. 전세 수요 많아지니까 은행 가니까 안 되더라. 청원에 청원 게시판이 난리가 난 겁니다. 실수요자까지 막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는 구제하라라는 조치가 내리니까 그때 금융당국이 나선 거예요. 자 총량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해 줄 테니까 연말까지 풀어라.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증액된 만큼만 전세금이 오른 것만큼만 해줘라. 이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의 경우는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예외를 많이 둔 거고 그거 말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 내 집 마련 정말 꼭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가 중간값이 12억 원입니다. 중간값이 12억 원이에요. 중간값하고 평균이 조금 다른데 개념이. 평균 가격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이번 달에 넘어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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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 정부 출범할 때 6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예전처럼 빚내가지고 집을 사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일단 봐야 되죠. 맞습니다. 현금 다 주고 12억 원 다 주고 살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죠.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라거나 자기가 돈이 많거나 이런 분을 빼놓고는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서울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목동이라고 하더라도 34평형 가장 원하는 평형 15억 원 이상 다 넘어가거든요. 목동은 비싸요. 목동은 더 비싸요. 15억 원은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낮으면 대출 받아서 집 사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20, 30대는 서울에서 집 사기 어려우니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다세대, 연립, 그것도 안 되면 수도권, 수도권도 안 되면 지방. 또 전세대출도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전세대출조차 안 되니까 이제 반전세, 반월세. 그런데 결국은 그럼 해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빚 계속 지면서라도 담보대출 80%, 90% 땡겨서 집 사시고 이럴 수는 또 없을 만큼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정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개인들은 집 사고 싶은데 이거 왜 자기들은 옛날에 담보대출 80% 와서 집 사놓고 왜 젊은 층은 못 사게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해법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그럼 해법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의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대출을 옥죄면 부자들보다 정말 소득이 낮은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점점점 대출을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데 과거 우리 보면 월세 살다가 돈 좀 목돈 모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 살다가 조금 적은 평수로 내 집 마련했다가 애들 커가면서 이제 조금 대형 평수로 옮기는. 방수 개짜리 뭐 이렇게 세 개짜리. 이게 주거 사다리라고 해요. 그런데 주거 사다리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30은 지금 집값이 제일 싸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또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부는 규제하고 이런 악순환.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슨 저는 대출 규제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돈의 꼬리표가 없다라고 하지만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 살 때는 자금 출처 소상하게 보고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세대출 주택대출의 경우에는 이거 받아서 사실 주식에 투자하거나 코인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물론 뭐 부동산 사는 거죠. 부동산은 주택대출이나 전세대출이라는 게 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니까 이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더 좀 풀어달라 그 말씀이신 거죠. 실수요자라면. 취약계층. 무주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이 먼저 선행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다른 방법 없겠느냐. 아까 제가 예외를 말씀드렸는데 예외적으로 자기가 가입한 금융상품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펀드나 보험이나 예적금의 경우에는 해약 한국금 이내에서 깨지 말고 대출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dsr규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시나 아니면 지자체마다 무주택자로 위한 금융상품이 있어요. 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자체가 무주택자를 위한 빚내주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상품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도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